부산의 자랑거리인 유엔 참전기념탑이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우길승천기와 똑같이 생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하늘에서 바라보면 문양의 배치나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건데, 이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. 집중 취재 김민욱 기자입니다. 유엔기념공원 인근 로터리에 유엔 참전기념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유엔 참전기념탑이 전번기인 우길승천기와 유사하게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우길기 빗살이 16개인데, 유엔기념탑도 뻗어나간 기둥이 16개로 똑같고, 각각의 길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.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의도된 건 아니지만 예민한 문재인인 만큼 철거를 하거나 비슷한 건데, 내가 볼 때, 제가 볼 때도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틀릴 거 아닙니까? 향토사학자인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은 작가 의도와 관계없이 유엔기념탑과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문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너무도 전범기와 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공론안을 거쳐서라도... 하지만 부산시는 우길기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기둥이 16개인 것은 참전국가가 16개국이고, 기둥의 길이가 다른 건 교통섬 형태의 도로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. 게다가 제작자인 고 김찬식 작가는 독립기념관, 마산 3.15 의거탑 등을 만든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라며, 그의 친일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해방했을 때 나이가 14세였어요.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요. 미술계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도된 작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흔히 보이는 디자인이고요. 유엔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는 이미 유엔기념탑 이전이 계획돼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거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